어 어 지금 와 접속자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 와 진짜 많이 보나봐 지금 저희는 라디오 끝나고 다음 스케줄 이동 중인데 팬 여러분들께서 너무 짧아서 아쉽지 않을까 해가지고 또 찾아왔어요 매니저 형이 바뀌어가지고 잠깐 인사 좀 드릴까요? 인사 드려도 됩니까? 오늘 새로운 매니저 안녕하십니까 저기 엑소의 신입 매니저 장성규라고 합니다 엑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엑소 화이팅 엑소엘 화이팅 엑소엘 사랑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동 중이구요 보고싶어가지고 왔어요 거리만 가까우면 라디오 굉장히 많이 하고싶은데 맞아요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도 가는 시간이 50분 정도 걸리죠 매니저 형 50분 정도 걸리죠? 지금 57분 도착이니까 한 50분 정도 딱 그 정도 걸립니다 안전을 위해서 과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저희 안전이 최고죠 오늘 매니저 하는 일이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잘 해주셔서 좋아요 아 많이 서툽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불편함 없이 아니 근데 그 라디오 자체도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나가는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나기도 하면서 진짜 좀 예능 찍는 것도 그렇고 좀 많이 편해졌고 지금 목소리는 잘 나가고 있긴 한데 나와요 나와요 잘생긴 얼굴 잘 나가고 있어 네 그 많이 편해졌구나 싶기도 하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단체 스케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도 하나 나가지 않나? 아 맞아 오늘 밤에 라디오스타 나가요 라디오스타 오늘 그거 모니터링 하시는 것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같이 살거든요 24시간 일을 해야 돼요 아 매니저 형들이랑 같이 살아요 저도 너희들이랑 살면 좋죠 오늘 라디오스타 많이 본방사수 해주세요 홍보를 잘하는 신입 매니저가 홍보팀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좋은 친구야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 우리 친구 좋은 친구 아주 맘에 들었어 여러분들 업무에 집중하시고 또 학교에 계신 분들은 수업 잘 들으시고 맞아 지금 수업시간이겠네 네 오늘 하루도 풀차게 같이 함께 힘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활기차게 파이팅 합시오 네 파이팅 그리고 저희 앨범 나왔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찬열 씨 마지막으로 얘기해주시고 어 앞에서 좋은 얘기 다 했으니까 안녕하세요 이하동무 입니다 이하동무 좋아한다 이제 겨울이니까 오늘 롱패딩 꺼내 입으시고 저도 수호형이 준 롱패딩 오늘부터 꼭 입겠습니다 안녕 우리 금방 또 봐요 안녕 안녕 우리 신입 매니저님들 안녕 저희 오늘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엑소 평생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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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